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집중훈련에 함께하는 우리 타이베 대학 교수님들과 또 타이베 예원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한고싶见到大家,今天与我们 타이베의教授, 还有我们 타이베 예원교회의 성토, 能够与大家一同见面, 한고싶. 네, 일 년에 두 번 이렇게 대만에서 집중훈련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일 년我们有两次进行我们的 집중훈련 똑같은 집중훈련인 것 같지만 이번 집중훈련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많은 보고만에 있는 응답과 축복들이 우리 교수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看似每次都一样的 집중훈련 但是特别是通过这次的 집중훈련 在我们的教授们和我们的圣徒当中 能够临到神的祝福 今天的第一讲是 Heavenly Power 从天,是数天的力量 我们一起来分享一下话语 当圣灵降临在你们身上 你们就必得着能力 能够成为证人 2022年度的一学期当中 我们的教授们也在教授和研究 一些论文 有很多非新的事情 게다가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몇 배로 아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셨을 겁니다 再加上因为新冠肺炎 这样的疫情的情况 相信大家也是经历了很多的事情 我听说现在台湾是 刚刚经过最严重的时期 这样的生活 어쨌든 이제一학기가 끝나고 이제 방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现在我们的医学期结束了 将要进入我们的放假 教授们每次都过得很浪漫 但是回头看的时候 都在同一个模式当中 都在过循环的生活 这一学期当中 大家有没有过得胜的生活 现在第一个学期已经结束了 但这并不是完全的结束 又要开始第二个学期 또 내가 앞으로 이 캠퍼스에 있는 한 또 이 학교에 내가 교수로 있는 한은 늘 반복되는 삶이 될 겁니다 在往后的日子里 在这个校园的日子里 作为教授的这样的日子 也会过这样同样的生活 그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교수의 일이 또 학교 일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면 이 일이 굉장히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됩니다 但是我现在做的工作呢 能够得到 从天而来的力量的话呢 就能够得到 神所赐的祝福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지 못하게 되면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나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但是得不到 从天而给的力量 靠着我的能力去做的话呢 这只会成为一个重担 마태복음 11장 28节을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所以马태복음 11장 28节中说 凡老苦丹重担的人 그러니까 한 학기 동안에 우리 교수님들이 어마어마한 강의와 논문과 연구와 학교 일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한 학기 동안 달려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번 한 학기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작년에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찾아올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지고 가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30节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짐은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짐은 무거운 게 아니라 쉽고 가벼운 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왜 무거운 짐이 되고 왜 힘든 수고가 될까요 그런데 지금 내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왜 무거운 짐이 되고 왜 힘든 수고가 될까요 오늘 그 답을 이번 집중훈련 말씀 속에서 우리 교수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마태복음 11장 30절 쪽으로 갈 것이냐 오늘 그 중요한 답을 이번 집중훈련을 통해서 우리 교수님들과 성도님들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집중훈련은 총 세 강의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주제들이 뭐냐면 heavenly입니다 헤븐니라는 말은 하늘에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회복하게 되면 학교일, 강의, 논문 또 여러가지 세상 사는 이 모든 것들이 가볍고 쉬운 짐으로 응답으로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의는 heavenly power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서론에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말씀합니다 이게 성경의 첫 시작입니다 이 세상과 온 지구가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생긴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럼 이 천지 만물을 뭐로 창조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세상과 천지 모든 것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럼 이 집중훈련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나의 모든 것들을 살릴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정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창조의 첫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 창조의 빛이 임하게 되니까 모든 혼동과 공허와 흑암이 다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앞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즉 인간을 최고의 존재로 만드신 거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완벽한 다섯 가지 축복을 인간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보고 만물의 영장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인간은 정복하는 게 아니라 정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지금 뭔가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우리 교수님들이 학교 일과 강의하는 것과 여러 가지 논문 연구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일 때문에가 정복을 당하고 다스림을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이것은 창조의 원리와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예요 원리대로 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 집중훈련을 통해서 우리 교수님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다시 회복하는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과 능력을 다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내가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강의도 하고 논문도 쓰고 그래야만이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말씀합니다 이게 모든 창조를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내신 결론이었어요 좋았더란 말은 단순히 영어적으로 굿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위대하고 놀랍고 완벽하다라는 그런 시브리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도 우리 인간의 모습이 너무 완벽하고 놀랍고 어마어마한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은 지금 우리 인생의 모습은 이 모습하고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뭔가 세상에서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문제사건에 막 치이고 그렇게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과 우리 탈빼 예원께 성교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힘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사람이 주는 그런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힘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세상과 사람이 주는 힘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진짜 힘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인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성령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과 힘을 얻으면 내가 너를 증인으로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한 학기 동안에 알게 모르게 엄청난 힘과 에너지를 막 쏟아 부었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잘 모르겠는데 몇 달 후면 월드컵이 열리게 됩니다 축구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축구 굉장히 좋아합니다 보통 축구 선수가 축구 90분 경기를 하고 나면 거의 10키로에서 12키로를 아주 전속력으로 뛰는 그런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힘을 쏟아붓게 됩니다 축구 한 경기를 뛰고 나면 선수들이 몇 키로씩 5키로 6키로씩 몸무게가 빠지는 거예요 그만큼 90분 동안에 선수들이 모든 걸 다 쏟아 부은 겁니다 우리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학기 동안에 강의하고 학교 일하고 또 논문 쓰고 연구하고 이것들은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힘을 쏟아 부은 겁니다 이 부분을 다시 재충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번아웃이라는 증거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번아웃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흔히 번아웃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번아웃에 빠지게 되면 완전히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완전히 처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1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수님들이 정말 내 안에 다시 위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새롭게 채워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참된 힘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 첫 번째는 먼저 우리 교수님들과 우리 탈비 예원께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바로 능력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바로 힘 중의 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힘을 주시느냐 첫 번째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성부, 성지, 성령, 성삼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어마어마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분이죠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어마어마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분이죠 성자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구원의 축복을 이루어 가시고 보장해 가시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수님 안에 우리 성부님들 속에 성부, 성자, 성령, 이 성삼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수님들과 성부님들은요 보통 사람이 어마어마한 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어마어마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지금 역사하시는 그 성삼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리요 그 당시 애굽의 최고의 왕이 노예로 잡혀온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삼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요 요셉처럼 시대와 모든 것을 살리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6장 13절에도 보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지상 16장 43절에 말씀해 주시기 예허화의 영은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까 그때부터 골리아스를 꺾고 전 이스라엘을 완전히 살리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충만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불신자 중에 하나님 모르는 귀신의 영에 들린 사람도요 엄청난 병도 고치고 엄청난 일을 행합니다 물론 그게 귀신의 영에 잡힌 거지만 그래도 엄청난 일을 행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교수님들은 그런 귀신의 영이 아니라 성삼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버리면 하나님 주신 어마어마한 이 창조의 축복과 능력을 다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최고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힘 두 번째는 이 성삼이 하나님이 보자를 통해서 나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보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에 주님이 앉아있는 그것을 보고 우리가 보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보자에서 이 세상과 온 지구를 다스리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 보자가 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내 안에 우리 교수님들 안에 우리 예원교회 성도님들 안에 이 보자가 임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권세를 다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교수님들 안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어마어마한 하늘나라 보자가 지금 내 안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보자의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보자의 주님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보자의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진정한 원넷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학기 동안에 여러 가지 힘든 일 어려운 일 또 실패한 일 여러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갑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아닙니다 그게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수님들하고 우리 탈배 예원교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힘을 여러분이 빨리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교수님들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의 힘을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의 힘이라는 것은 복음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 안에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축복 땅에 있는 축복 모든 비밀을 이 복음 안에 담아서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은요 사실은 세계 최고의 교수님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교수님들은 대만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가진 교수님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이 복음을 알고 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을 알고 있다 여러분들은요 어마어마한 힘과 축복을 이미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빼앗기고 놓쳐버린 거예요 신이 이미 명确的都赐给我们了 但是我们呢 被夺去 被丢弃了 사단에게 속고 문제에 속고 사람에게 속고 현실에 속아서 다 빼앗겨 버린 겁니다 이번 집중 훈련을 통해서 빼앗긴 것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집중 훈련하면서 우리 교수님들이 한번 잘 한번 곰곰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한 학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 했지 내가 왜 이렇게 고전하고 내가 왜 이렇게 막 힘 빠져 있었을까 열심히 안 하는 교수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최소한 교수님이라면요 강의, 연구, 논문, 학교 일 아마 100%, 120%, 200% 아마 열심히 최선 다했을 겁니다 문제는 무슨 힘으로 그 일을 했냐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했다면 결국 마태복음 11장 28절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마태복음 11장 30절처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복음의 힘을 회복해버리면 쉽고 가벼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의 힘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그 고백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것을 합쳐서 고백한 어마어마한 최고의 고백인 거예요 즉,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오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왜 방황하고 갈등할까요 길을 찾지 못해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세계 많은 교수님들이요 길을 잃어버려서 헤매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교수님들은요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우울증이 잡혀있고 너무 힘들어서 교수를 그만둘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니까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은 것을 했지만 정작 진짜 길을 찾지 못한 거예요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 다른 길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결국 다른 길로 가면 멸망과 심판과 결국은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가진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사탄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멸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제와 사망의 법은 어마어마 무서운 법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이 결국 성공한 것 같은데 왜 마지막에 영점 문제로 실패하고 왜 무너집니까 그 사람의 성령의 그가 그런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꺼집어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다는 거예요 한 학기 동안 내가 확 힘들고 어렵고 눌리고 이 모든 건 뭐냐면요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의 일이 뭐겠습니까 마귀가 갑자기 눈에 막 보이도록 나타나가지고 엉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신은 어마어마한 이 힘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 마귀는요 계속 속이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의로 확하도록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일평생 치고 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모든 마귀의 일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멸하신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교수님들 안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와 사탄과 지옥 권세를 완전히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는 다 치즈자상 제조로 이체의 디위의 문제 저주 자양의 문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끝내셨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 앞으로 찾아올 문제 또 과거에 있었던 문제 그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의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굳이 우리가 할 것이 있다면 이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능력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뭔가 더 능력이 필요하고 더 실력이 필요하고 더 뭔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복음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늘 뭔가 다른 걸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자꾸만 뭔가 다른 걸로 나를 채워 놓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뭔가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다른 걸로 채워 놓아야 되는 거예요 돈으로 채워 놓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세상의 권력으로 막 채워 놓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세상의 지식과 학문으로 막 끊임없이 채워 놓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나를 만족시켜야 되니까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장 24절에 보면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불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이에요 우리 교수님들에게 어떤 능력이 필요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능력이 필요합니까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능력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나의 능력이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전 세계에 가장 유명한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 대만 분들이 워낙 한류 한국 드라마 가요 음악 이런 거 K-POP K-문화 K-드라마 이런 거 너무 좋아하니까 잘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그룹이죠 BTS라고 있습니다 이 BTS가 한국 아이돌 그룹인데도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음악상 다 휩쓸어버렸습니다 이 BTS가 움직이면요 수백억 원의 돈이 왔다 갔다 할 만큼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내는 거예요 BTS 그룹이 얼마 전에 단체 활동을 잠깐 쉰다 그만둔다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9년 동안 끊임없이 쉬지 않고 달려와서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이제는 좀 그만 쉬고 싶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냥 아이돌 그룹인데 UN에서 연설도 하고 심지어 미국 백악관에 초청받아서 바이든 대통령도 만나고 세계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뭐가 찾아왔느냐 쉽게 말하면 한계가 찾아온 거예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능력입니다 그게 사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면 내 안에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불가능도 가능케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수님들 지혜가 필요하죠 물론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연구와 그런 걸 통해서도 지혜를 얻지만요 진짜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그리스도다 얘기했던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번 집중 훈련을 통해서 우리 교수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완전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떤 힘을 회복해야 되느냐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지혼받았습니다 영적 존재로 지혼받은 인간은 결국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장세기 1장 27절 28절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28절에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만물의 축복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는 왜 생기느냐 하면 원리가 깨어진 거예요 원리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뺏겨버리니까 정복이 아니라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당하고 끌려다니고 눌려다니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버리면 그때부터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수님들하고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 주시는 영적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과 성도님들이 이 영적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재를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태초라는 말은 맨 처음에 창조할 때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도 나에게 말씀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스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성경책 종이에 기록된 그런 참고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나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며 모든 것을 살린다는 겁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 모든 것은 다 풀이고 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세상에 좋은 것, 아름다운 것, 또 대단한 것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풀이고 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쁜 꽃이 있어도 며칠 지나면 다 시들고 다 말라버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없어질 것이지 나에게 진짜 힘과 능력은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교수님들은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없어질 그런 세상의 것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그럼 이번 1학기 동안에 우리 교수님들은 과연 얼마만큼 말씀을 붙잡았습니까 얼마만큼 말씀으로 힘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영적인 힘은 바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찾아오게 됩니다 기도는 구원 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힘이고 최고의 무기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은 무조건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모든 걸 다 합니다 그건 세상의 방법입니다 언젠가는 한계 찾아옵니다 한계 찾아오면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로 모든 것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응답하겠다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14절에 말씀하십시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움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성사미 하나님이 나에게 영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나에게 직접 역사하십니다 보좌의 능력과 힘이 나의 것이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축복이라니까요 그럼 한 학기 동안 우리 교수님들 얼만큼 이 기도를 누렸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열심으로 계획하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막 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칩니다 그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에 응답하시겠다 약속합니다 세 번째 영적인 힘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속에서 주어지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기 위함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기 위함이다 즉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그것도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인간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는 구원 받은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특권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보좌의 축복을 다 쏟아 부어주시게 되어있습니다 코로나의 가장 무서운 것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이 사탄이 이 예배를 완전히 빼앗아 가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 다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의 바이러스 안 올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각종 바이러스 질병 계속 찾아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때마다 예배를 다 놓쳐버리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의 목적은 뭐냐면요 코로나가 목적이 아니라 이 코로나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예배의 축복을 딱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대만이 코로나 한참이니까 이 코로나가 조금 진정되고 나면 여러분 온라인이 아니라 진짜 주일날 교회당에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린 것은 일주일에 딱 한 번입니다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뭐죠? 나머지 6일 동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 힘을 회복하는 우리 교수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결론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도 않고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번 한 학기 동안에 내가 막 열심히 했지만은 돌아보니까 뭐 큰 역사와 응답이 없다 그럼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낙심하거나 힘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 28절에 중요한 말씀을 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피곤하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인지라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피곤치 않냐시고 곤비치 않냐시고 명철이 한이 없는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그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우리 교수님들과 성도님들에게 진짜 능력과 진짜 힘을 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그 여우와 하나님을 악망할 때에 독수리 같은 힘을 주겠다 약속합니다 악망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해서 나간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새 힘 어느 정도로 독수리가 팍 올라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새 힘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풋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풋은 말 그대로 입력시키는 거죠 나에게 지식이든 뭐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넣어 집어넣는 게 입력입니다 인풋 인풋이 돼야지 아웃풋이 될 수 있습니다 아웃풋이란 말은 출력하는 거예요 아웃풋 쉽게 말하면 내 안에 뭔가가 들어와야지 뭔가가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밥을 먹거나 음식물을 먹죠 인풋하면 먹고 나면 소화되면 아웃풋 나가게 됩니다 나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 음식물을 먹으면 그것은 수룩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消化 이후 수출이 들어왔어요 이번 한 학기 동안에 우리 교수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아웃풋은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 학교에서 우리 교수님들에게 어마어마한 걸 요구하고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학생들이 교수님들한테 바라는 거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교수님들이 한 학기 동안에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만큼 인풋된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운동선수들은요 고기, 영양가 있는 많은 음식물을 섭취해야 됩니다 그럼 운동할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90분 동안 죽도록 뛰어야 되는 축구선수가 일주일 동안 먹은 게 아무것도 없다 축구할 수 있겠습니까 집중훈련이라는 말은 인풋을 얘기합니다 인풋 일시적이고 한계적인 세상의 것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을 내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복음의 힘으로 영적인 힘을 내 안에 충분하게 채워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밖으로 나간 아웃풋은요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이번 1학기 마치면서 방학 동안에 잃어버린, 놓쳐버린 하나님의 힘을 회복해버리면 2학기 동안에 여러분이 강의, 수업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쏟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집중훈련을 통해서 그 응답 누리는 우리 교수님들 우리 탈빛 예원교수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집중훈련을 통해서 우리 교수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시는 큰 영적 힘을 회복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